북한이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. 이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실현의 투쟁을 언급하며 내년에는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향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김 위원장의 사업 총화 보고는 계속되는데 올해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해서는 어떤 수위의 발언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. 김 위원장의 사업 총화